영리하게 공을 차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스피드적으로는 이 역습상황에서 양동현 1대1이 그렇게 위협적이... 호물로! 들어갑니다! 호물로의 왼발의 승점 1점이 달려있습니다 페널티킥 호물로 왼발의 승점 오른쪽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두번째 동점 동점꾼의 주인공은 세금, 세금, 야간, 야금 자, 호물로 살았어요 호물로 살았습니다 호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왼발 슛 호물로 골! 호물로! 호물로 슛! 들어갑니다! 호물로의 골 동점입니다 1대1 냉정하죠 K리그완 쿠키 첫 골이 나옵니다 호물로 선수 팀의 정발 호물로 슛! 참, 고! 자, 골! 3대2 구산희 동점이 이상형 빼줬고 중간에 또 볼터치 네, 호물로입니다 호물로 왼발 윙발! 드랍! 호물로의 선택골이 나왔습니다 홍준 선수에게 연결되면 분명히 뭔가가 나오네요 네 지금도 사이를 잘 보고 자, 호물로 왼발 슛! 들어갑니다! 3대2 다시 앞서 이게 들어가면 전반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물로 뭐 페널티 잘 차는 선수인데 야금야금 방향을 일단 잡았습니다만 공이 먼저 자 허물로 휩쓸을 올립니다 자 골키퍼 위치 벽 위치 보고 왼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음적이지도 못합니다 꼼짝 못하 이제 서로 공격과 수비 한 번씩 번거로 가면서 나오는 양상이 허물로 왼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우와 허물로 스톱 다시 한 번의 패스 박사 중에서 자 큐에 빈어 다 도무트리 실적 내치고 왼발 슈트 아 들어갑니다 역전 부살리라이네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석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붙여버리는게 좋아요 예 강하게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 쭈트 허물로 쭈트 들어갔어요 허물로 허물로 1대1 부살리밀 골아 붙이죠 허물로 쪽 패싱 됐구요 왼쪽 뚫렸습니다 왼쪽에 김치우 크로스 쭈트 들어갑니다 아 연결 좋아요 연결 좋아요 좋고 들어갑니다 반대쪽이 돼요 자 여기서 허물로 왼발로 쭈트 들어갑니다 허물로 이번엔 멀리 있는데 공에서 뜸을 들이는데요 다 갔습니다 주춤주춤 왼발로 움직이는거 보고 차요 기가 막히네요 한없이 찬 이전의 골키파가 움직이게 돼있어요 대슛입니다 허물로 다 갔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허물로도요 허물로 허물로 들어갔어요 또 반대에요 또 반대에요 또 반대에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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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요 가는데요 갑니다 멈칫 멈칫 슛 들어갑니다 네 아 아 아 아 güc 아 문 아